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평론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노후준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번호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파리 시민한테 설문조사 안케이트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리에서 런너까지 가는 가장 좋은 여행코스, 여행방법은 무엇일까요? 하고 설문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떼제베라고 해서 트랭 아그랑드 비테스라고 해서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열차라는 뜻입니다. 떼제베, 이것을 모태로 해서 이것의 기술 제휴를 받아서 우리 어떻습니까? KTX가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떼제베, 떼제베를 타고서 어떻습니까? 런던까지 여행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황홀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초호와 유람선을 타고서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람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운항을 시작해서 현재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아이콘 오브 더 시즈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바닷가의 아이콘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거의 이건 몇 십만 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도 있지만요.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서 여행을 같이 가겠다, 여행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페라리 등을 타고서 페라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옆에 지나가다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드를 몰라서 그런데요. 이거 타고 간다고 해서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 중에 현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파리에서 런던까지 최고의 여행 코스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정말로 이구동성어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행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부부가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허덕인다면요. 경제력 때문에 허덕인다면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죠.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측면을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재무적 관점에서의 비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도 할 필요가 있겠죠. 가령 취미나 사회활동 등 여러 가지 생활양식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돈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일거리나 취미활동이나 기타 등등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부부의 노후생활비 확보가 당연히 젊어서 필요하겠죠.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 노후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가입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데 추가의 은퇴자산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를 반드시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 가지고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보험의 아주 미미한 수익률하고 사업비를 엄청 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낱 같은 경우 8년에서 10년 돼야 원금도 달하고요. 공시율 떨어진다면 12, 13, 14,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복리효과하고 비과세효과 있다고 하는데 10년, 15년 동안 기다렸다가 원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속된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형편없이 똥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입할 때 가입석에서의 40년 후에 200만 원 준다는 것은요. 40년 후에 200이죠. 현재 가치는요. 20만 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65세에 200만 원 주는데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원은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면요. 몇백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은퇴 시기에 지급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극도로 저조하고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매년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극도의 지옥길을 가게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로 연금 상품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느 정도나 불가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가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30년 동안 매월 100만 원 낸다 가정하겠습니다. 3억 6천 내고요. 65세 시점에 8% 달리 확정연금을 가입했을 때 65세 때부터 미래가치로 415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요.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낸다면 픽스라는 건 뭡니까? 확정되고 고정돼서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415만 원? 대단한데? 하면서 이 정도라면 엄청나게 노후 생활 충분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45년 뒤에 받는 금액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가 됐거든요. 그것을 적용했을 때 현재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 받게 되는 415만 원은요. 45년 뒤인데 현재가치는 물가상승률로 할인한다면 8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 갖고는 절대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죠. 젊어서부터 3억 6천 원을 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다음에요. 물가상승률 계속 반영해서 90세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보통 더 살겠죠. 그랬을 때 415만 원은 3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여름철 관리비 수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이 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5만 원입니다. 경조사 부부가 두 번 가서요. 점심 사 먹으면 끝이죠. 점심 공짜로 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9일, 30일은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낳는다고요? 10만 원씩 두 번 내면 차비 써야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120세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요새 20세인 사람은요. 그랬을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1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인터넷, 핸드폰 요금 한 달씩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고 30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데 이게 매달 계속된다면 1년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그 다음에 40년 동안 굶어서 어떻게 버팁니까? 자, 그 다음에요. 물가가 만약에 3.6%가 아니라 7%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120세에 받는 415만 원은 충격적입니다. 4,78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똥값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 가입하면 여러분도 똥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겠죠? 따라서 연금보험로 노후 준비를 하게 된다면 노후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신규로처럼 마법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만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안,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현금 가입을 통해서 동행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시청권이 멤버십한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 왕창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반드시 국민연금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입만 하면 저절로 수익이 확정됩니다. 수익률 걱정이 필요 없고요. 연금액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항상 채쟁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어려서부터 40년간 매월 55만 5,3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부로 만났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죠. 65세 때 현재 가치로 연금을 여 부부는 368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적정 노후생활비 이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금액의 미래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3.6%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65세 시점에 1,80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연봉으로만 2억 원 이상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90세 시점에는 4,376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는요. 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연봉이요. 자, 그 다음에요. 또한 100세까지 산다면 6,232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120세까지 산다면요. 1억 2,642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환산한다면 1년에 거의 14억 15억 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 정말로 엄청난 연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의 장점, 최대 양점, 물가 상승률만큼 채증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7%로 뛴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보험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반대로 다시 한번 효과를 봐야 되겠죠. 120세에 받는 매월 368만 원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3억 1,932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연액으로 어떻습니까? 40억 원 가까이 엄청난 연금 연봉을 받게 되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안심이죠. 특히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연간 천만 프로,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래도 걱정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천만 프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0%, 20%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불안석이 될 수가 있는데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은 안심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해야 되겠죠. 만 18세에서 임의가입,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119개월 추후 납부, 추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항일식은 반드시 반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 보험료인 55만 5,300원을 반드시 납부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노후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7년 동안 납부하게 된다면 부부는 65세 현재 가치로 432만 원을 죽을 때까지 현재 가치로 채징하면서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준비는 100% 이상 성공, 완성이 됩니다. 또한 열심히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했다면 퇴직연금하고 노란원상공제는 노후생활비의 보너스가 되겠죠. 양가로부터 그리고 상속주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노후준비는 그러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측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40년 동안 지속될 은퇴기간 동안에 부부의 공동취미생활이 좀 필요합니다. 혼자만 낚시를 간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가면 안 되겠죠. 같이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물론 등산 가는 거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낚시 가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등산은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나중에 무릎수술이나 관절수술을 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젊어서나 은퇴 이후에 젊어서나 70세, 80세까지만 여행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요. 그 이후부터 여행 가는 것이 재미도 없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부가 공동취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부의 공동취미활동을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서나 탁구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하고요. 탁구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요. 독서 굉장히 중요하죠. 명상이나 영화 감상, 식물 키우기, 사진 찍기, 악기 배우기, 종교각기, 외국어 배우기, 유튜브 활동하기, 아이들 가르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직업과 관련돼서 은퇴 이후에도 전문성을 기속적으로 살리면서 강화시켜서 교육을,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금융 쪽에 종사를 하면 80, 90이 돼도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회사원들도 가르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노후 준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를 했어도 계속 사회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해야만 젊어서 젊게 살 수가 있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적 교류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도 약간의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담스럽지 않는. 인턴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십니다. Experience never gets 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굴은 늙었지만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경험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은 계속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대신 25세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경험은 어떻습니까? 100년, 20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현명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노인 일자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미활동을 살려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노인성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 잘하는 방법. 노후에도 건강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취미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조기에 사망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과격한 운동을 해서 삶의 질이 한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무리한 등산으로 무릎 연골 수술 등으로요.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최악의 노후 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도 하면 안 됩니다. 산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넘어지고 다치기라도 한다면 유형은 신세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신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커다란 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가벼운 걷기 말고는 모두 다 무리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피하고 특히 젊어서부터 건강에 나쁜 습관을 들이면 안 되겠죠.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런 것을 삼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상속세 절세하고 상속분쟁이 가장 큰 어떻습니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자산만 많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돌아가신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절세는 콘스탄트 김에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로 준비하고요. 상속분쟁은 가장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유언 등을 사전 증여를 통해서 확실하게 길라잡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다 주더라도 다 줘서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면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세금을 줄였으나 목숨을 줄이는 일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사전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현명한 증여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트 김에 파샬 기프트,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증여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3종 세트를 실행한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재산권을 잃지 않고 상속세는 완벽하게 줄이고요. 재산권을 잃지 않으니까 호가호의하고 호령하면서 자녀들, 손자녀들한테 존경과 위험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평하지 않는다면 사후에도 자녀들한테 발생하는 문제가 골육상쟁의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사전증여 제가 3종 세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콘스탄트 김에 파샬 기프트, 수렴청정증여,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세금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산 또는 재능을 사회에 한원함으로써 영혼의 안식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기부활동이라든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가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자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돈이 정말로 많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슈가 많거든요. VIP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various issues possessor라고 합니다.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NGP 플랜 한번 실행해 보시는데요. 2024년도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과 함께 하신다면요. 100년간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자,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6가지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노후생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쓸데없는 상품들 가입해서 곤욕을 치르지 마시고 반드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었다가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